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보험계약법 같이 공부하게 된 문주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파트 통치 보험의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보험의 기원과 발전, 보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보험자가 일부의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들, 계약자들이겠죠 계약자들이 돈을 모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존재할 텐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험의 용어가 가장 중요하게 될 겁니다 보험의 용어, 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직접 가입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할 때 뭐가 생깁니까? 책임이 생기죠 이 책임을 생기게 하는 것을 우리 뭐라 불러요? 초회보험료 최초보험료라고 부른다는 거죠? 초회보험료라고 부릅니다 초회보험료는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고요 담보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조건을 적용을 받는 보험사고의 발생의 대상을 우리는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내용이죠 피보험이익 시험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익을 우리는 피보험이익이라고 하고요 보험계약의 뭐라고 부릅니까?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시험이 잘 나오니까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익 이 이익을 우리는 피보험이익이라고 합니다 피보험이익에는 희망이익이나 이런 기대되는 이익은 제외가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보험수익자 돈을 받는 사람이겠죠 임보험계약의 특유한 개념으로 보험으로 수익을 받는 사람을 보험수익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손해보험 쪽이기 때문에 임보험 쪽에 관련된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보험의 기본적 원리이기 때문에 보험수익자부터 임보험의 특유한 개념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자는 자 이제 공부하다면 많이 나올 거예요 보험자 자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우리는 보험자라고 부르고요 이때 당사자 요말도 많이 나오죠 당사자라고 하면 계약을 맺은 그쵸 계약을 맺은 계약자와 보험자를 우리는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표현에서 당사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한 사람이 아닌 누구다 계약자와 보험자 쌍방을 호칭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험 약간 자 약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이라는 게 다수가 그렇죠 다수가 하나의 보험자에게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질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보험자가 어떻습니까 동종의 위험을 띄고 있는 집단에 미리 작성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급을 하는 거죠 동종 또는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내용을 미리 그렇죠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해서 정의해야 되는 계약 조항이다 자 그러면 계약 내용을 보험자가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보험자가 미리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한테 불리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무효합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불리한 내용은 무효로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알고 계셔야 돼요 보험 약간에서 보험자가 임의로 정해 놓은 내용에서 보험 계약자한테 불리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무효화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험증권 자 증권은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회사가 보험자죠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예요 증서 자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그 내용을 가름할 수 있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보험증권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기간 보험에서 그렇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보장해 줄 것이냐 그래서 기간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기간을 우리는 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손해평가사를 하게 되시면 손해평가사 하게 되시면 작물별로 보장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이 넘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죠 근데 사고 일자가 사고 일자가 보장기간 이전이라면 보장 완료가 되는 종료일 기준으로 그 전 사고 보장이 끝나기 전에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부분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경우가 있는데 완료의 기준에 그 전 사고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완료 끝나고 나서 보장이 끝난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현장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품목별로 반드시 보험기간은 숙지하고 가실 필요가 있고요 자 보장 개시일 보장 언제도 어떻게 보면 보장을 시작할 거냐 보험기간이 있으면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럼 언제 시작할 것이냐 그래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 의무가 시작되는 날을 우리는 보장 개시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장이 시작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시작되는 날을 보장 개시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금이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이 만료되거나 그렇죠 만료되거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그 지급하는 금액을 우리는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료 같은 경우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기간 내에 완료가 됐을 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 한 경우에는 지급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을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을 할 거고요 손해평가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험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그 해당 목적물의 손해액을 평가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보험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계약상 그죠 계약상 보험자가 피 보험자에게 보상하는 보상액의 최고 한도액을 우리는 보험가입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보험가입금액은 천만원인데 천만원인데 이제 공부하시면 나중에 알겠지만 자기부담금이 있죠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기부담금이 제외되고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자는 천만원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가입하실 때 최고 보상금액이 얼마고 자기부담금, 자기부담 비율이 매풀이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보상이 된다라고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고요 보험가액은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아까 보험이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을 평가액을 우리는 보험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사에서는 시설 그쵸? 시설을 조사했을 때 시설을 조사했을 때 보험가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실무적인 부분에서 좀 더 익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계약 당시 당사자 그래서 계약자하고 보험자가 한쪽인 보험계약자가 그쵸? 계약자가 누구한테?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그쵸? 보장받기 위해서 지급하는 금액 요금을 우리는 보험료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대위권 자, 대위권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쵸?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성의 권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한 계약자에게 대신 그쵸? 보험금을 대리 지급해주고 그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대위권이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 양도 자, 양도는 보험상의 피보험 이익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그쵸?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타인에게 이전할 때 권리와 의무도 같이 이전된다고 본다 라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해지 환급금 그래서 해지했을 때 그쵸? 보험을 해지했을 때 어떻습니까? 도중에 반환되는 그니까 보장되지 않은 그니까 보험기간이 있다고 했을 때 해지 시점이 있다면 해지 시점이 있다면 요 뒷부분만큼은 지금 보장을 못 받은 거죠 보장을 못 받았어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쵸? 이 보장받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환급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해지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보험에서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냐 타인을 위한 보험이냐를 구분하는데요 자, 자기를 위한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청구자 돈을 받는 사람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동일했을 때 같을 때 그쵸? 계약자하고 청구권자 그러니까 동일하면 자기를 위한 보험이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고 내가 보험금을 지급할 그쵸?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보험이 될 거고요 타인을 위한 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자와 그쵸? 청구권자가 같지 않을 때 같지 않을 때 우리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금액을 그쵸? 보험금을 보험료를 내가 대신 납입을 해주는 거죠 그 대신 혜택은 누가 받는다? 타인이 받는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손해보험이란 자, 손해보험이란 보험자가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전부하는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을 계약하고 나면 권리도 발생하지만 의무도 발생해서 그래서 어떤 의무가 있냐 고지의 의무 그쵸? 계약 전 알류 의무죠 계약 전 계약 전 알릴 의무 자, 계약하기 전에 그 조건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는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때 그 내용은 보험 지급하는 사고와 연관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보험하고 상관도 없는 내용은 고지할 필요가 없고요 알릴 필요가 없고 보험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그쵸? 상당한 인간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됩니다 알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험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건 뭐냐 보험금 그래서 보험료를 받잖아요 보험자가 그 보험자가 그 보험자가 그 보험자가 이 정도 위험성이 뛰면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되는데 보험의 계약 조건이 변경될 정도로 그쵸? 영향력을 주는 사항을 우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의 보험자는 부실한 고지를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그쵸?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지의 의무 통지의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죠 계약 후 알릴 의무 자 계약이 끝나고 나서 위험이 증가될 수도 있고 상태가 변화돼서 보험사과 연관되는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 후 그 내용에 대해서 알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계약 당시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이 바뀌었을 때 그쵸? 바뀌었을 때 이 바뀐다는 거는 아까 똑같죠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중요한 사항처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변동사항을 보험회사에 즉시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쵸? 즉시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무를 제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보험자 측에서 보험자 측에서 이제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약이란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그쵸?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확정적 의사 표시를 우리는 청약이라고 합니다 아 나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가입할래? 어 그렇게 의사 표시라는 것을 우리는 청약이라고 하고요 이 청약이 들어갔을 때는 그 보험자는 그쵸? 보험회사는 어 보험에 가입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죠 근데 주택에서 보험 가입하겠다라고 했죠 그럼 청약이 들어온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승낙 그쵸? 승낙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청약의 상대편이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청약자에 대하여 의사 표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우리는 승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청약은 의사 표시죠 아 나 보험에 가입하겠어? 라고 했을 때 청약은 도달했을 때 승낙은 발부했을 때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내용 간단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헷갈려는 내용이 이거죠 무효, 취소, 해지, 해제 자 무효, 취소, 해지, 해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명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보험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초회보험료가 납입되어야 된다 그래서 초회보험료란 보험 신계약에 의한 첫 번째 납입보험료를 우리는 초회보험료 최초보험료라고 합니다 이 최초보험료는 최초보험료는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다 담보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립했어요 계약이 성립한 다음에 어떠한 일에 의해서 무효, 취소, 해제, 해제라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무효란 당사자가 의혹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계약이 처음부터 없다라고 생각하자 무효화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 백지화시키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취소, 취소는 뭐냐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취소는 우리가 취소하겠다라고 하면 그 취소의사가 있는 순간서부터 효력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무효는 처음부터 다해 없었던 걸로 하자는 거예요 백지화시키자 자 해지란 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의사표시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그렇죠? 장래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해지의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이전까지는 유효한 거고요 그 이후 발생하는 이 뒤 해지의사 이후에 발생하는 장래에 대하여 소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보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해지 한급금이 발생한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해지다 자 그 다음 29번 해제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과 같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그래서 계약 해제는 보험상 최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최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해제가 가능하다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 취소 해지 해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보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보험 제도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고가 발생해서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다? 보상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자 이 위험에 따라서 보험료 보험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동일한 집단을 모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수의 동질적 위험 그 다음에 사고는 어떻게 돼요? 고의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보험이 가장 위험한 게 고의성이죠 그렇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손가락을 자르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연한 위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금액이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한 위험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위험이어야만 합니다 보험사고 발생했는데 그 사고 한 번으로 보험회사가 망한다면 그건 보험회사가 부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담보 가능해야 된다 그럼 그 담보 가능하다는 건 뭐다? 경제적으로 그렇죠? 자금적으로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에는 네 가지 동질한 위험 우연한 발생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경제적으로 부담이 불가능한 경우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잖아요 자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원체의 손해범위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가 담보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손실 손해를 막아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혼자 담보하기 어려울 때는 담보하기 어려울 때는 국가가 개입해서 보장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험의 의의는 보험의 의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종의 우연한 사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위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한 뒤에 사고를 당한 보험사고자에게 어떻게 해요?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사회적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개하고 틀린 건 뭐냐 개는 순본에 의해서 가지만 개는 순본에 의해서 가지만 보험은 사고에 의해서 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험의 목적은 여러분들 이게 제일 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막상 실무적인 일을 하면 손해를 입은 그죠? 사고자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받고 싶어해요 그죠? 근데 조사자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돈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럼 계약자한테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게 아니다 그죠? 경제적 손실의 소극적 회복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가입금의 가입금액에서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 분들의 보험 가입금은 그죠? 본인이 벌 수 있는 그죠? 금전적인 부분에서 대략 70% 수준이 보험금이 됩니다 보험 가입금액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계약자는 이 밭을 수확하면 내가 천만 원을 버는데 왜 이 번가밖에 안 나와?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천만 원 기준이면 보험 가입금액은 한 7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내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보험의 원리 보험의 원리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면 자 손해보험과 임보험의 공통적 지배원리 모든 보험에서 적용되는 거죠 대수의 법칙 그렇죠? 적은 집단을 보는 게 아시나? 큰 집단을 보고 그 가입한 집단들에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는 보험료와 지급하는 보험금이 갖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큰 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그죠? 내는 보험료와 받는 보험금 전체를 아우렀을 때 어때야 된다? 균등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수지상등의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위험단체에서 그쵸? 지급하는 보험료와 받는 보험금은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에서 중요한 건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신의성실의 원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고가 어때야 돼요? 우연히 발생해야 되죠 우연히 그리고 이게 지금 돈이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의로 발생시킬 수도 있다 돈을 위해서 고의로 악의적으로 도둑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뭐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신의치기라고도 간단하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서 알고 있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이득 금지의 법칙이 생기겠죠 그렇죠 보험을 가입했더니 돈을 벌었어 손실을 최소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버렸어 그러면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해서 어떻게 해요? 도박성을 띄게 되겠죠 고의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이득 금지의 원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한 보험자가 이 밭에서 천만 원을 벌 수가 있는데 왜 700만 원과 가입이 안 됐냐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그거는 모든 사람에 대한 평균치에 의한 가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자가 원하는 수준까지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거는 그리고 계약자가 계약 당시에 그렇죠? 서명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사자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없다 우리는 그 계약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맞게 객관적으로 그렇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조사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험의 기능 보험의 기능은 경제적 안정 그렇죠? 내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금을 받음으로써 이득은 생기지 않지만 이득은 생기지 않지만 일부라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재해보험 같은 경우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농사질돈조차 없어서 정말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근데 보험이 생긴 이유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 라고 많은 계약자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본의 형성과 공급 당연히 보험료를 받아서 모았으니까 돈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 돈에 대해서 뭐예요 약관대출 그쵸 대출을 통해서 공급도 같이 이용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용수단 아까 얘기했던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관대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신용의 수단도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위험의 국제적 분산 이거는 이제 단체보험 제재보험이죠 그래서 이제 제재보험을 통해서 위험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손해방지의 기능 당연히 보험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보험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보험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손해방지의 기능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 보험의 역기능을 볼 텐데요 보험에서 중요한 건 그렇죠 보험사고죠 그래서 보시면 보험사고가 고의성을 띠는 게 10% 정도가 돼요 실종 농작물 제재보험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우박이 내린 지역에서 사과나 배 가실에 그렇죠 톡톡톡톡 찍어요 그래서 우박 맞은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장문을 심어놓고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홍수나 가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뭐 다 죽었다 관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경우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그게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하고 손해방지 기능 그 다음 이득 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득 금지의 법칙 자 보시면 고의 사례 방하 위증 등 있을 거고요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림의무 등을 위반한다는 거죠 그 다음 경제적 보상을 위한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데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보상받을 건데 실제로 조사 나가보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농사 뭐하르죠 그냥 사고 나오면 가뭄 나오면 물 퍼다 나를 필요 없잖아 왜 고생하면서 내가 장문을 살려 그냥 보험금 받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속상하니까 속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력하시는 분들 정말 물 퍼다가지고 밤새 물 퍼가지고 날라갖고 장문을 살려놨는데 저쪽은 죽었다고 보험금이 나가고 여기는 살려놨다고 보험금 안 나오면 솔직히 억울하잖아요 그분 입장에서 그분 입장에서 난 노력해갖고 살려놓고 쟤는 노력하지 않고 죽였는데 죽였다는 푸면들은 살지 못했는데 쟤는 돈을 받고 보험금을 받고 난 못 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장물의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래도 계약자님들이 조금 많이 좋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좀 해야 consecut 어느낌 이렇게 практи Ellen 이렇게 쓸 수가 없는 wrong om 감사합니다.